안녕하세요. 장난감입니다. 제가 보문 찾고 싶은 거 있어요. 하나입니다. 우리만 보고 바로 애니온포스 바로 애니온포스 미니프라 라이드킹 첫째 파는 곳이 있나 보도록 할까요 라이드킹을 미니프라로 살 수 있구나 6번, 5번 그리고 얘는 뭐냐 6번하고 5번하고 와이드 라이노 큐브라이노 이렇게 해서 3개 합치면 바로 라이드킹 크다 미니프로로 부른건 처음인데요 여기 와이드킹하고 애니온포스 라이드킹도 합치면 와이드 라이드킹도 될 수 있대요 오 시끄리하다 라이드킹 가격은 6천원 정도 하네요 판매하는 것은 바로 GS25에요 필요하신 곳에 있어서 구경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바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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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빠이 바이삭